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천년직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악보에는 밴딩, 수크, 드랍, 그 다음에 전주 애드립, 간주 애드립, 엔딩 애드립까지 다 되어 있고 비브라토, 칼통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연주만 하시면 됩니다 꼭 이 악보를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이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따라서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직이라는 연주곡을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포가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 가지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인트로가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쓰리 투 쓰리 포 한 다음에 넷 둘 셋 넷 한 다음에 레미파 샤파나 노래에요 레미파시 이렇게 제가 전주 애드립을 만들었습니다 레미파시 물결은 비브라토 비브라토 레미파시 끊고 밴딩 시 아으 레 레 레 어떻게 누르죠? 3북타 블레 요거 하나 눌러주는 거예요 시 를 하하이구 시 도 시 할 때는 시 잡고 여기 사이드키 가운데 걸 눌러주셔야 돼요 미 파 미 레 미 파 샤 미 레 빨리 쳐주셔야 돼요 미 파 미 레 시 도 시 라 시 도 시 라 도 마찬가지로 사이드키 눌러주셔야 됩니다 시 라 솔 미 시 라 솔 미 시 라 솔 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뺏터 f đà카라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시면 좋고요 젊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슬로우로 연주 주시면 됩니다 자 삼십der이ником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앞에 내가 할 때 이렇게 S 달새니 표시가 돼있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르르르르르 미파미래 시르르르르르 미파미래 미솔솔솔솔 라시라솔 이렇게 그 다음에 레미솔씨 밴딩 넣어주시고 시시 라솔 라 라솔라 빠샤미래 라 둘 셋 넷 우따라라빠라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솔솔솔솔솔 라시랄라솔 라솔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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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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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솔라, 아흥 이렇게 스쿱을 해주셔야 돼요. 시, 라, 솔라, 솔미래, 미, 소, 아흥 이렇게 풀렸다가 다시 씹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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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솔, 미, 솔라, 시, 비브라토 시, 라, 시, 라, 솔 랜딩 시에다가 텅깅을 투 쳐주셔야 됩니다. 시, 라, 솔, 솔라, 시, 시에다가 텅깅 티레 솔, 솔, 미래 넌 정말 레, 라, 밴딩, 라, 시, 라, 시, 시, 도시 시 잡고 가운데 거 시, 도시, 라, 라, 드랍, 솔 이거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간주의 드림입니다. 솔, 둘, 셋, 네 One Two Three Four 시 라 시 라 시 라 솔 미 미 솔 미 파 미 레 시 도 시 사이드 키 시 도 시 라 시 라 솔 미 레 시 라 시 라 솔 미 레 레 미 솔 솔 라 솔 할 때 솔 라 솔 해서 솔에 통깅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첫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세번째 줄 내가 지쳐 있을 때 요 s 아까 여기 점점 있었죠 고고 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쭉 돌아가셔서 다시 쭉 불러주신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다 쭉 가다가 두번째 페이지에 넌 정말 좋은 친구 야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 십자가 있었죠 요거로 꽁충 넘어가서 그 다음 줄 로 이렇게 점 깡충 해주신 내용을 모양 있는데 그거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친구야 아 네 번째 줄로 가셔야 돼요 신 앞에 밴딩 친구 라 샵 시 라 자꼬 라 샵 시 소 songs 자 요 미 플랫이 있습니다 우 루 리 할 때 그 우 앞에다가 미 플랫이 있는데 미 플랫은 레 샵이에요 옥타브 누르고 레 랑 레 샵 요게 요렇게 눌러주시는게 미플렛입니다 이게 시라솔미라고 앞에 애드립이 들어갑니다 친구야 미시라솔라솔미래 미솔 시라솔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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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친구야 디디리띠리리리리 따라다라다 빰빠밤 이렇게 돼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를 넣어주고 그리고 드라마를 넣어주고 fidelity 티땀 produz internship goodbye 엔딩 애들이까지 연주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천년지기를 배워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지기라는 연주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20곡이 이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곡마다 들어가져 있고 모음 연주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악보에는 밴딩, 스쿱, 드랍, 칼톤, 비브라토, 전주 애드립, 간주 애드립, 엔딩 애드립까지 다 오브리가토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대로만 보고 연주를 하시면 프로처럼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